10분도 안되어서 핸드폰이 완전히 충전될거에요. 무선 빠른 충전은 가로 또는 세로로 설치할 수 있어요. 안전하고 빠르며 손을 해방시켜줘요. 충전선으로 핸드폰을 오랫동안 충전하는 것은 충전 배터리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충전선도 쉽게 고장날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해져요. 그래서 빨리 이 무선 핸드폰 충전 거치대를 사서 핸드폰을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될거에요. 충전하면서 TV를 보면서 사용할 수 있고 매우 유용한 3D 확성효과도 있어요. 모든 핸드폰 모델에 적합하며 가족 모두가 사용하고 즐길 수 있어요. 지금 할인중이에요. 빨리 사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